김영아 작가의 너를 사랑하고도 1장 남 그의 겨울 나는 날마다 수영을 하러 다녔다. 새벽 5시 반에 눈 비비고 일어나 머리맡에 놓여있는 수영복 가방을 들고 살을 도려내겠다며 달려드는 칼바람을 해치고 수영장까지 걸어갔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으면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그때까지도 잠이 덜 깨어있기 일쑤였다. 샤워장에 들어가 뜨거운 물을 뒤집었어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그렇게 대충 몸을 씻고 수영 모자와 물안경을 쓰고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 다이빙을 했다. 잘되는 날은 상쾌했지만 자세가 나빠 물안경이 벗겨지거나 배에서 펑 소리가 나는 날은 어쩐지 그날의 운수가 좋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다이빙으로 하루의 운세를 점친다고 할 수 있었다. 발끝을 보세요 수영강사는 그렇게 가르쳤다. 물로 뛰어들 때 자기 발끝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었다. 그것 말고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단제로운 일상만 반복될 것 같은 수영장에서도 가끔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언젠가 어떤 아주머니는 수영 모자와 물안경만 쓰고 샤워장을 나섰다. 샤워하느라 벗어놓은 수영복은 그대로 샤워기 조절 레버 위에 걸쳐둔 채였다. 이미 풀에 들어와 있던 다른 여자들이 어서 돌아가라고 열렬히 손짓했지만 그녀는 그걸 어서우라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더 쟁걸음으로 풀을 향해 달려왔다. 그러고는 풀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풍덩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고 나니 이제는 다시 나가기도 어려워져버렸다. 수영장에는 침묵이 흘렀다. 여자 강습생들이 물속에 갇힌 그녀를 둥그렇게 에어쌌다. 검은색 아레나 수영복을 입은 여자가 사다리를 잡고 풀 밖으로 나와 샤워장으로 뛰어갔다. 수영장의 모든 눈이 그 여자의 뒷모습을 주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손에 수영복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자기가 벌거벗기라도 한 것처럼 여자는 위축되어 있었다. 곧 그녀의 손으로부터 수영복이 전해졌다. 수영복의 주인은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조심스레 수영복을 끼어 입었고 한 동료가 그녀의 수영 모자를 벗겨 자기 것과 바꾸어 썼다. 이어서 강사들의 호각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강습이 재개되었다. 강습생들이 일제히 팔을 접고 발을 차며 차례차례 앞으로 나아갔다. 다들 비슷비슷한 모습이어서 누가 조금 전 소동의 주인공인지 금세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태연하게 풀을 향해 걸어 나오던 그 아주머니의 검은 사타구니와 늘어진 전무던만은 내리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슬프다고도 그렇다고 우습다고도 할 수 없는 기묘한 이미지였다. 소동이 있은 후 수영장 측에선 샤워장 출구에 대형 거울을 갖다 놓았다. 사람들은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고치고 플로우로 들어섰다. 더 이상 나체로 걸어오는 여자는 만날 수 없었다. 대신 수영복을 입은 중학교 동창생을 만났다. 박영수, 오랜만이다? 그렇네. 아직 이 동네를 뜨지 않았군. 넌 무슨 반이야? 중급반. 저 병을 배우는 중이야. 넌? 난 초급반이야. 근데 왜 우리가 처음 만나지? 그동안은 저녁반이었으니까. 초급이면 물장구 치겠네? 발차기는 끝났고 숨쉬기 배우는 중이야. 숨쉬기가 좀 어렵지. 그녀는 한숨을 푹 쉬었다. 가슴 좀 그만 볼 수 없니? 어, 미안해. 눈 들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녀는 숨쉬기를 배우러 갔다. 나는 저 병을 연습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처럼 손을 높이 쳐들다가 결국 수영장 물을 원없이 들이켜는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다 물을 먹고 나는 고개를 쳐들다가 물을 먹었다. 수영장 물에는 소독약이 들어 있어 많이 마시면 몸속의 균이 죽는다고 말하며 킬킬 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나를 가르치는 수영 강사였다. 강습이 끝나고 샤워장에서 소독약 냄새가 끈적하게 들러붙어 있는 입을 헹구고 밖으로 나가 그녀를 기다렸다. 민숙아! 나 기다린 거야? 커피나 한 잔 할까? 그녀는 휴대폰 폴더를 펼쳐 시계를 보았다. 아침 7시 반에 여는 데도 있니? 아니? 나는 자판기를 가르쳤다. 우리는 휴게실에 앉아 자판기에서 뽑은 밀크커피를 마셨다. 아까 미안해. 뭐가? 가슴. 됐어. 수영장이잖아. 그러면서도 그녀는 팔짱을 껴 불륙한 가슴을 가렸다. 나는 그런 인숙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넌 변한 게 없구나. 중학교 때랑 똑같아. 화장을 안 해서 그래. 자꾸 보지 마. 아, 그렇구나. 화장하면 못 알아보겠네. 아마 그럴걸. 그녀는 빈 종이컵을 내게 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매일 오니? 매일 오니? 응. 내일 보자. 그러나 그녀는 다시 수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가슴이나 쳐다보는 중학교 동창 녀석이 있는 수영장에 왜 다시 오겠는가. 왜 다시 오겠는가. 하지만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마다 수영장에 나왔다. 수영 강사는 그런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술도 안 마셔요? 네. 원래 잘 못해요. 수영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올여름에 어디 피서라도 가시려고요? 아니요. 그냥 물이 좋아요. 오늘부터 선두에 서세요. 네. 그는 나를 중급반 1번으로 지명했다. 나는 레인의 선두에서 물살을 갈랐다. 내 뒤를 다른 중급반 강습생들이 따라왔다. 선두가 쳐지면 모두의 속도가 다같이 느려지기 때문에 책임감이 생겼다. 나는 더 열심히 수영을 했다. 7시에 강습이 끝나도 가지 않고나마 채에 마스터하지 못한 접영과 배영을 연습했다. 그렇게 물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강사가 나를 찾아왔다. 대학생이시죠? 네. 그러시군요. 그러고는 말이 없었다. 실없는 사람이었다. 트레이닝복을 입은 모습은 어딘지 후줄근해 보였다. 수영복만 입고 있을 때는 멋졌는데 트레이닝복을 입고 물가에 쭈그려 앉아 있으니 같이 업한 중국집 배달원 같았다. 왜 그러시는데요? 그는 머리를 흑작이었다. 그는 머리를 흑작이었다. 저 말씀해 보세요. 저번에 보니까 정인숙 씨하고 얘기하고 계시던데 저때 저 휴게실에서 가슴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나는 그냥 고개를 저었다. 혹시 그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회원 카드 같은데 적혀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나도 좀 알고 싶었다. 그 전화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핸드폰 번호를 바꾸신 것 같아요. 이 수영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안 나오는 회원을 열심히 챙기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는 동안에 그가 실망한 얼굴로 일어났다. 돌아서서 가려는 그에게 중학교 졸업 앨범을 뒤지거나 동창회 사이트에라도 들어가 연락처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그는 게임기를 선물 받은 어린아이처럼 얼굴이 환해졌다. 그러고는 선심쓰듯 내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아 참 아까 보니까 저병하실 때 다리를 그렇게 구부리시면 안 돼요. 최대한 편 상태에서 탕탕 물을 차줘야 되거든요. 그는 손으로 발모양을 만들어 보여주었다. 그러는 그의 모습을 자세히 쳐다보니 어쩌면 그가 나보다 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릿빛 얼굴 때문에 나이보다 대여섯 살은 많아 보일 수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인숙을 만났다. 수영장 옆 백화점에 스니커즈를 사러 나간 참이었다. 친구와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오던 인숙을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 못했다. 인숙아 옷 입고 만나니까 정말 몰라보겠구나. 아버지는 늘 인사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셨다. 인사만 잘해도 밥은 안 굶는다는 게 아버지의 지론이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인사 때문에 곤욕을 치른다. 인사에는 진실이 필요 없다는 걸 곧잘 까먹는 것이다. 인숙의 입가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갔다. 누가 들으면 우리가 되게 친한 줄 알겠다? 미안해. 예쁘다는 말을 하려던 거였는데. 도도한 표정의 인숙이 제대로 차려입은 인숙은 정말 예뻤다. 수영모를 뒤집어쓴 눈썹이 거의 없던 그 인숙이 아니었다. 부풀린 머리에 세련된 화장 거기에 백화점의 조명까지 받쳐주니 미인찍에 들고도 남음이 있었다. 우리 수영강사가 너 찾더라. 인숙은 한쪽 입꼬리를 지켜올리며 아, 정말 그 인간 집요하네. 아는 사이야? 저녁반이었을 때 강사였어. 그 인간 때문에 아침반으로 옮겼는데. 무슨 일 있었어? 몰라도 돼. 수영장엔 왜 안 나와? 좀 바빴어. 그리고 그 강사한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강습이랑 열심히 하라고 전해줘. 알았소. 인숙은 친구와 함께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걸어가 버렸다. 나는 뭘 사려고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백화점을 나섰다. 해가 중천에 떠있었다. 나는 수영장으로 향했다. 회원 카드를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가 양말만 벗고 풀러오러 나갔다. 중급반 강사가 후루라기를 불며 어린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내가 부르자 황급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우람한 가슴과 상대적으로 빈약한 엉덩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인숙이 만났어요. 우연히 요 백화점에서요. 벌써요? 빠르시네요. 강사의 눈초리엔 의처증의 조짐이 있었다. 우연히 만났어요. 백화점에 갔다 가요. 제 얘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전해도 돼요? 그가 얼굴을 찌푸렸다. 뭐라고 하던가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강습이나 열심히 하시라던데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숨이 가칠어지고 있었다. 인숙 씨 또 만나시거든 부디 행복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저는 말 전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무슨 비둘기도 아니고. 아이씨 하라면 해. 아, 네. 나는 습기찬 수영장에서 황급히 빠져나와 겨울에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발에 물기를 채 닦지 못하고 양말을 신어 발이 척척했다. 아, 거친 사람들은 정말 질색이야. 그런데 그때 기이하게도 머리에 수영모자만 쓴 채 당당하게 걸어오던 그 나체의 아주머니 모습이 떠올랐다. 왜 하필 그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후로도 모욕을 받거나 궁지에 몰리면 여지없이 그 이미지가 집요하게 전멸하였다. 그러는 바람에 나는 모욕을 대갚아주거나 궁지를 탈출할 기력마저 잃어버리곤 했다. 얼굴도 없이 오로지 몸통만으로 된 그 이미지는 마치 무슨 토르소 조각 같았다. 위기의 국면 모멸의 순간마다 그 토르소 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힘내라고 이장 여 그와 처음 자고 난 다음 날의 일기를 들춰보니 나는 이렇게 쓰고 있었다. 사랑은 애써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내가 이런 글을 썼다니 유치한 사춘기 소녀처럼 감상이 덕지덕지 묻어나고 있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일기를 썼다는 것부터가 그 증거다. 슈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리대를 골라 카트에 던져넣기 시작한 이래로 나는 한 번도 일기 따위는 써본 일이 없었다. 서랍을 열고 공장용 칼을 꺼내 드르륵 칼날을 위로 밀어올린다. 그러곤 플라스틱 자를 일기장에 대고 스윽 칼을 그어내린다. 사랑은 애써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와 그를 사랑하게 될 것만 같은 예감이다가 적힌 종이를 오려낸다. 일기는 다시 새것이 되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나는 오려낸 종이를 양손으로 북북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넣는다. 그러곤 불을 끄고 침대 속으로 들어간다. 탁상식의 야광 시침이 한시를 가리키고 있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운다. 엉엉 그러곤 큰 마음 먹고 새음절을 발음한다. 개 색 색 기 그런다고 마음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모습 그의 냄새 그의 말버릇 따위가 떠오른다. 내가 사랑했던 그 그는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좋아했다. 정치는 예술이야. 둘은 아주 비슷해. 둘 다 사기지. 속고도 속은 줄 몰라야 하거든. 그리고 하는 사람은 재밌는데 보는 사람은 지루할 때가 많아. 또 있어. 키워주면 꼭 자기들끼리 놀아. 냉소를 고급 넥타이 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실제로는 아무것에도 냉소할 수 없는 사람이면서 입만 열면 찬바람이 쌩쌩이었다. 그게 한가 포즈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어수룩하여 쉽게 모든 것을 들키고 만다. 영악한 여자들은 그걸 눈감아주는 대가로 많은 것을 얻는다. 야근을 밥먹듯 하는 그는 늦은 밤 가끔 전화를 걸어왔다. 어디예요? 국회 의원님은요? 사우나 국회에는 여탕이 없다면서요? 어? 그럼 여자 의원들은 어디서 해요? 집에서 하겠지. 오늘 어때요? 국감기간이잖아. 비감기간에서 한통 낸대. 한장 꺾고 들어가 자야지. 예술의 길 정말 멀고도 험하군요. 도제는 더 힘들어. 내일도 보자기 날라요? 날라야지. 요즘 뭐해? 수영 배워요. 수영은 뭐하러? 뱃살 빼려고요. 빼야겠던데. 저 뱃살 없어요. 물장구 치겠네. 그건 끝났고 숨쉬기 배워요. 숨쉬기 그거 만만치 않지. 수영 잘해요? 아니 못해. 국감 끝나고 보자고 우리 영감 이번에 떠야 되거든. 전화하세요. 열심히 해. 국회의원 보자관이면서 동시에 팔자에도 없는 별정직 공무원인 그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그는 자기 가문에서 배출한 유일한 공무원이었다. 온갖 청탁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실치는 아닌 기색이었다. 설마 내가 처음은 아니겠죠? 처음이야. 운동하느라 바빴고 줄곧 돈이 없었지. 돈은 지금도 없잖아요. 대신 권력이 있잖아. 지꼬리 권력. 친척 동생 공익 금우연 보직 바꿔주는 권력? 잊어버리지도 않네. 뭐 잘 안 잊어버려요. 전쟁 발발 시 적 전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단속 적발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임무에서 망한 왕조의 능이나 지키면 되는 안전한 임무로 바꿔줬으니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지. 능참봉이면 출세한 거야. 대단하시네요. 남자들이 왜 기를 쓰고 성공하려고 하는지 알아? 몰라요.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여의도에 자리 잡은 그 수상적은 연구소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은 건 대통령 선거를 1년쯤 앞둔 작년 초였다. 여론조사와 정치 마케팅을 겸한다는 곳이었는데 평소엔 이름 한 번 들어본 적 없었다. 도대체 직원들이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할 지경이었는데 사장은 언제나 싱글벙글 이었다. 도다리도 한철이라는 게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그의 지론이었다. 처음에는 조사 프로젝트 기획 데이터 처리 따위를 한다고 했지만 막상 가보니 설문조사 결과를 기계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코딩이 주된 임무였다. 숫자를 하도 많이 보아 어질어질 해질 지경이 되면 팀장이 나를 불러 봉투를 건네주며 의원회관으로 심부름을 보냈다. 반가운 임무였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서는 안 되었으므로 이렇게 물었다.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되나요? 팀장은 한심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 업계는 보안이 생명이야. 봉투 똑바로 들고 날치기 조심해. 나는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고 의원회관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만났다. 처음엔 그가 국회의원인 줄 알고 허리를 구십도로 숙여 인사를 했지만 알고보니 의원은 늑달이 대머리였고 그는 보좌관이었다. 다섯번째로 찾아갔을 때는 마침 점심시간 직전이었다. 점심 안 했겠지요? 네. 나랏밥 한번 먹어볼래요? 나랏밥이요? 그는 나를 데리고 검은 양복들이 득실거리는 의원회관 식당으로 갔다. 거기에서 우거지 갈비탕을 먹었다. 동계학과 다닌다면서? 그는 은근슬쩍 말을 놓기 시작했다. 평소 그런 남자를 싫어했지만 이상하게 그가 하니까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았다. 휴학 중이에요. 왜? 그냥요. 갑자기 졸업이 너무 가깝게 느껴져서요. 좀 놀면서 세상 공부도 좀 하고 노는 것 같지 않은데 놀아요. 언제? 일 끝나고요. 같이 놀면 안 될까? 그는 일을 쑤시고 있었다. 흰 와이셔츠에 소매가 드러났다. 눈부실 정도로 깨끗했다. 오른손 약지에 낀 결혼 반지도 누렇게 번쩍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에게서 어떤 가난의 냄새를 맡았다. 너무 깔끔한 와이셔츠 때문이었을까? 셔츠가 몇 벌 없는 남편을 위해 날마다 빨아 아침이면 정성스레 그걸 달이는 아내를 상상했는지도 모른다. 같이 놀아요. 대답 한 번 빨리 한다. 나는 그의 핸드폰에 내 번호를 찍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명함을 건네받았다. 명함에는 나라 국자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우거지 갈비탕엔 우거지와 갈비만 남아있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의원회관 318호로 나는 회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만나 국회 상임위 활동가 야당의 파렴치한 정치 공세 다가올 대선 전망 지역구 민심 따위를 안주로 술을 마셨다. 그런 술자리는 처음이었다. 재미없는 화제였지만 그의 냉소적인 말빨 덕분에 들어줄만 했다. 남자들 특유의 허풍이 없다는 점이 그의 매력이었다. 집이 어디야? 잠실이요. 알고보니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 택시가 도착했고 나란히 뒷자리에 올라탔다. 반포 대교를 지나는데 불이 붙었다. 나라가 아무라니 청춘이라도 즐거워야 할 것 아니냐며 그가 바람을 넣었고 내가 호응했다. 나라의 운명이야 알 바 아니었지만 술집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그의 가난 때문에 선심을 쓰기로 했다. 생맥주 몇 잔 마시고 간이 영수증까지 챙겨가는 꼴을 보면 누구라도 마음이 좀 약해졌을 것이다. 우리는 신천에 있는 여간 골목으로 들어와 방을 잡았다. 몸을 섞고 나서 그에게 물었다. 부인은 어떤 분이세요? 궁금해? 어떻게 만났어요? 같은 과 후배였지. 그래서요? 만날 때마다 야단을 쳤어. 화장하지 마라. 치마 입지 마라. 머리가 그게 뭐냐. 지잡아 먹었냐. 구로공단의 노동자들을 생각해 봐라. 부끄러움을 알아라. 아마 계속했으면 노의료제 걸렸을 거야. 그렇게 했더니 넘어오던가요? 아니 나만 보면 벌레 보듯 피해 다녔어.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있나. 촌놈이 연애를 뭘 알아야지. 사귀고는 싶은데 입만 열면 개구리가 나오는 거야. 마침내 그는 그녀를 미행했다. 그녀는 잠실운동장 역에서 내려 여간 밀집지역으로 들어가더란다. 팔팔 올림픽을 맞아 부족한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바람에 그 무렵 그 근처엔 여관과 모텔들이 들어서 있었다. 그녀는 그 골목을 걷다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한 여관으로 들어가 버렸다. 미래의 별정직 공무원인 그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사태를 믿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달리 할 일이 있던 것도 아닌 그는 그러고는 건너 구멍가게 평상에 앉아 그녀가 다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해가 떨어지고 가게 문 닫히고 가로등마저 꺼져도 그녀는 나오지 않았다. 오기가 생긴 그는 덜덜 떨며 새벽까지 평상을 지켰다. 멍둥이 터오기 직전 그는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평상 위에서 오그린 채 잠이 들었다. 깨어나니 그녀가 평상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는 떨고 있는 그를 여관 안으로 데려갔다. 엄마 방 하나만 주세요. 누군데? 학교 선배인데 요 앞에서 자고 있었어요. 미친놈 아니냐? 그는 빈방에 들어가 몸을 녹였다. 어여픈 그녀가 뜨거운 차를 그려주었다. 우리 집 여관 하는 거 비밀이에요. 쪽팔리잖아요. 알았어. 근데 선배 여관 주인도 자본가예요? 아니야.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가 자본가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되니 여관에 무슨 생산수단이 있냐 이 밥통아. 그렇군요. 근데 나 학교 가야 돼요. 같이 가자. 둘은 둘은 그 후로 가까이 지냈다. 가난이 그의 후강이었다. 그가 군대에 다녀오고 사회단체와 운동단체 몇 군대를 거친 후 둘은 결혼했다. 그때도 장모는 그를 미친놈이라 불렀다. 당시엔 야당이었던 고향의 지역구 의원이 주례를 섰고 그의 동지들도 대거 참석했다. 결혼식장에 온 그들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일하는 운동가여를 축가로 불렀다. 그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되어 끝까지 함께 가니는 주례와 신랑밖에 없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여관의 창문을 드르륵 열었다. 도난과 투신자살을 막기 위한 알루미늄 창살이 가로막혀 있었다. 볼래? 뭘요? 나는 시트를 몸에 두르고 일어나 창가로 갔다. 그는 손가락으로 10시 방향에 있는 여관을 가리켰다. 파큐뷰 모텔이라는 붉은 네온이 빛나고 있었다. 저기였어. 나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하필 왜 괜찮아 저거 팔고 호주로 이민 갔거든. 캥거루가 있다는 것밖에 모르면서. 그래도 기분이 이상해요. 혹시 여자 만날 때마다 여기로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내가 처음이야. 그와 만나서 행복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친구들은 국회의원도 아닌 보좌관과 왜 만나느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고 했다. 그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들은 도련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연예계 동정이나 최근 떠오르는 휴양지 다가올 취업전선에 대해서 분분하게 떠들어댔다. 그들은 내 남자에게 아무 흥미가 없었다. 별 볼일 없는 유부남 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사진만 보고도 다 알아버린 눈치였다. 하긴 비슷한 경우에 나도 그들처럼 행동했었다. 굳이 진실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가장 친한 한 세미만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다가 지나가는 말처럼 진심을 전했다. 티슈 좀 줄래? 응 고마워. 근데 그거 끝내라. 안 좋아. 이거 너무 번들거리지 않니? 괜찮아. 너 진지한 거 아니지? 얼른 끝내. 니가 뭐가 아쉬워서. 나는 그녀의 엉덩이를 찰싹 때렸다. 아악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그날 밤 늦게 보좌관에게 전화를 했다. 너무 늦었죠? 아니 괜찮아. 마누라는 자. 벌써요? 원래 잠이 많아. 여덟시 뉴스 보다가 잠들어 되지 아니냐? 아침 잠이 없나 보죠. 우리 마누라도 새벽에 수영 다녀. 그래요? 어디? 나 다니는데? 아마 그럴걸. 이 동네에 거기밖에 없지 않나? 수영은 다녀왔어? 다녀왔어요. 근데 근데 뭐 수영장 코치가 날 따라다녀요. 귀찮게 울어? 경찰이라도 보내려고? 그쯤은 할 수 있어. 내 친구 중에 검사도 있다고. 옛날에 그 친구 수배 중이었을 때 내가 산만원 지어준 적도 있어. 대단한 우정이네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가끔 물속에서 받쳐주는 척 하며 배를 만지는 것 말고는 견딜만 해요. 자꾸 전화질 하는데 번호 찍히니까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나쁜 자식이네. 많이 더듬어? 괜찮아요. 단지 기분이 좀 이상하다는 것뿐. 여자들은 알거든요. 일하고 있는 건지 더듬고 있는 건지. 반을 바꾸지 그래? 그렇잖아도 아침 반으로 바꿀까 봐요. 잘하면 우리 마늘하고 같은 물에서 놀겠군. 하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도 좋아. 그리고 말이야. 네? 이제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텔레비전 소리가 간간히 섞여들고 있었다.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었다. 뭐라고요? 이제 그만 만나자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 모르니? 그만 만나. 하반기 정치 일정도 빡빡 하고. 됐어요. 전화를 끊었다. 어이없었다. 30대 후반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동치미 국물 마시듯 간단하게 23살의 대학생을 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뭐? 하반기 정치 일정? 그것 때문에 여자 관계를 정리해? 자기가 무슨 대통령 후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켜고 달력을 보았다. 눈 쌓인 거리 사진이 눈에 확 들어왔다. 12월 이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웬 하반기?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가 받았다. 진짜 이유가 뭐예요? 마누라가 눈치 챈 것 같아.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느낌이야. 요즘 좀 이상해. 나랑 말도 잘 안 하고 그렇다. 그에겐 합법적인 아내가 있다. 아무데서나 이를 쑤시고 속은 꼬일 대로 꼬여 있고 도덕성 이라고는 짓불만큼도 없는 무능력한 그에게도 법이 맺어준 아내가 있는 것이다. 그것 뿐 이에요? 아니 그럼 뭐예요? 마누라한테는 지레에 찔려서 그런 거고 사실은 우리 영감탱이가 탈당하겠대. 저쪽 땅으로 옮긴다는 거야. 그래서요? 나는 못 가. 왜요? 글쎄 모르겠어. 그냥 그건 안 될 것 같아. 야당 야당이라서? 아니. 그럼. 넌 이해 못해. 노력해볼 테니 얘기해봐요. 마늘한테 차마 그 말을 못하겠는 거야. 몰래 옮길 수도 없고 불륜은 숨길 수 있어도 당적은 그럴 수 없잖아. 지금 불륜이라 그랬어요? 불륜이잖아. 아니야? 그의 말투에 익숙해질 때도 되었지만 난 매번 상처받는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내일 영감한테 가서 말할 거야. 저는 이 당에 남겠습니다. 라고. 상해 임시정부라도 세우지 그러세요? 그런데 그거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앞으로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새해가 되면 담배 끊는 사람들처럼 이제 묵은 관계는 청산하시고 새 사람이 되시겠다? 미안해. 난 입만 열면 개구리가 나와. 잘 먹고 잘 살려는 말도 못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정말 머릿속에 개구리가 한 바구니 들어있는 것 같았다. 속은 휑하고 귀에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같이 일어나 수영장으로 갈 것이다. 이대로 무너진다면 날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정행숙 그딴 논 때문에 손해볼 거 하나 없어.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행복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수라고. 다음날 새벽 5시 40분 정치인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명종이 우러대고 있었다. 미리 준비해둔 수영복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세상은 벌써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야강 밴드를 들은 청소원들이 큰 길가에서 비지를 하고 있었고 시장으로 나가는 몸빼바지 아주머니들이 시내버스에 오르고 있었다. 나는 지하도를 통해 수영장이 있는 백화점 건물로 들어갔다. 모든 가게에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새벽 풍경은 낯설었지만 기분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았다. 수영장으로 들어가 회원증을 제시했다. 오늘부터 아침반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카운터의 여자는 선선하게 그러라고 했다. 그리고 회원 대장을 내밀며 주소와 전화번호를 새로 기입해달라고 했다. 시키는 대로 하자 그녀가 열쇠와 수건을 주었다. 그걸 받아들고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벗었다. 시계를 보니 6시 5분 이었다. 좀 늦었군. 수영복과 수영모자와 물안경을 들고 샤워장으로 들어섰다. 레버를 돌리자 차가운 물이 쏟아졌다.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았다. 물러나서 몇 초쯤 기다리자 미지근한 물이 쏟아졌다. 온몸에 비늦을 해대며 하반기 정치 일정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한 보좌관의 정치적 결단 철새 정치인에 대해 생각했다. 그날 그날 함께 샤워를 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며 한국 정치 전반을 혐오하던 사람은 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바로 그때 내 옆에서 샤워를 하던 뚱뚱한 아주머니가 내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뭐가 그리 급했을까 수영 모자와 물안경만 쓴 채로 그녀는 샤워장의 강화유리문을 열고 말릴 틈도 없이 그대로 훌로우러 뛰어나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엔 수영복이 그대로 레버 위에 걸쳐져 있었다. 수영장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음이 멈추었다. 강사들의 호각소리 물장구 소리 웃음소리 말소리 모두 잠시 후 상기된 얼굴에 한 여자가 뛰쳐들어와 두리번거렸다. 나는 레버 위에 수영복을 그녀에게 집어주었다. 그걸 받아 든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풀을 향해 종종 걸음을 쳤다. 물에 뛰어들 때까지도 몰랐던 걸까. 어쩌면 그 직전에 깨달았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렇지만 수영장의 모든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으니 차라리 물로 풍덩 뛰어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을 거야. 샤워기에 물을 끄고 온탕으로 가 몸을 담갔다. 아직 물이 제일 뜨거워지지 않아 미지근했다. 발과 팔을 흐느적거리며 물을 휘저었다. 맨몸으로 뛰어나가던 그녀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라 불쾌한 기분이 되었다. 나는 그날의 수영을 포기하고 한증막에서 물의 시계만 뒤집다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새벽에도 나는 불타는 적개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수영장으로 갔다. 거기에서 자꾸만 가슴을 쳐다보는 덜떨어진 중학교 동창을 만났다. 밍밍한 자판기 커피를 사주면서도 계속 그랬다. 수영강사는 멀찌기에서 타월을 정리하는 척 하면서 그와 얘기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다. 점점 수영에서 정남이가 떨어지고 있었다. 보좌관으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더 이상 의원회관으로 봉투 심부름을 보내지 않았다. 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단순 노동을 계속했다. 눈이 아팠다. 누가 눈동자를 힘껏 쥐었다 놓은 것 같았다. 모처럼 주말을 맞아 들른 백화점에서 또 박영수를 만났다. 거기서 가장 듣고 쉽지 않은 수영강사 얘기를 들어야만 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박영수는 눈들 때를 모르고 있었다. 아예 벗고 다닐까? 쫑크를 주자 그제야 불안스레 눈동자를 굴렸다. 어쨌거나 그에게서 수영강사가 여전히 날 스토킹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영장 회원증을 꺼내 북북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사온 티셔츠를 입고 노래방 새우깡을 뜯어먹으며 텔레비전을 보았다. 밤이 되었고 휴대폰 벨이 울렸다. 여의도 쪽 번호가 찍혀있었다. 망설이 다가는 가족들을 다 깨울 것 같아 전화를 받았다. 보좌가 아니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주절주절 무언가를 이야기했고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했으며 내 얘기는 아예 듣지 않았다. 한 시간이 지나서야 나는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종합할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그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게 결심을 밝힌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사표를 써들고 국회의원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의원은 그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의 양복 안주머니엔 보좌간 생활을 마감한다는 사표가 흰 봉투에 담겨 얌전히 들어있었다. 의원이 씩 웃었다. 유권자용 웃음이었다. 그는 어떤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 당과 그 당에 있는 인간들과 싸우느라 청춘을 바쳤는데 그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자기답지 않은 비장한 대사까지 준비해두었다. 그러나 역시 정치적 감각과 생각의 속도에서 그 영감을 따라갈 순 없었다. 늑다리 대머리 의원이 먼저 주머니에서 봉트를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게 어 그간 애 많이 썼어. 안사람하고 어디 바람이라도 쐬고 와. 그동안 정치 일정 때문에 휴가라곤 없었잖나. 혹시 들었나? 이번에 저쪽으로 가면서 보자진 구성을 새로 하기로 했어. 저쪽은 저쪽은 정치 정서도 다르고 아무래도 좀 내가 다른 의원들한테 자네 얘기 잘 해놨으니까 일간 누구든 연락이 갈 거야. 야당 생활 그거 고대거든. 자네까지 데려가려니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뭐 이 판에 있으면 언젠가 또 만나게 되겠지. 돌고 돌잖아 이 바닥이라는 게. 그는 자신의 정치적 결단을 밝힐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잘리고 말았다. 주머니 속의 사표는 문서 세절기로 들어가 버렸다. 아직도 대학교 시간강사인 그의 옛동진은 그 얘기를 듣더니 낄낄낄 웃더란다. 그거 별거 아니네. 대학교 조교 아니야. 처지가 똑같은데 뭘 그래. 그러면서 친구는 이렇게 충고 하더란다. 야 인마 냉소적인 인간이 함부로 진지해지면 큰일 나. 갑자기 인생이 정색을 하고 달려들거든. 지금이라도 의원한테 가서 빌어.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거기 가서 계속 냉소적으로 살아. 그게 좋아. 아이씨 그 사표 때문에 그것만 없었어도 싹싹 빌 수 있었는데 꼭 앞에 앉아있는 영감탱이가 주머니 속에 사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게 머릿속에 꽉 들어차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거나 말거나 다음 날 나는 이동통신 대리점에 가서 전화번호를 바꾸었다. 그 인간이라면 집으로는 절대 전화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대학교에 찾아가 복학계를 제출했다. 평범한 대학생이 되고 싶었다. 대학은 여의도에서 아주 멀었다. 3장 남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나는 계속 수영을 하러 다녔다. 새로운 달 새로운 해가 되었고 나는 고급반으로 올라갔다. 저병은 여전히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고급반의 1번이었다. 고급반 위에는 선수반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정말 힘들다고 했다. 언제쯤 나는 완벽한 나비가 되어 물 위를 날아갈 수 있을까. 어여쁜 동창생은 더 이상 수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 때문일까? 아니면 수영강사 때문일까? 문제의 그 수영강사도 보이지 않았다. 새벽반이 아닌 다른 반만 가르치는 것일까? 나는 그 둘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꾸준히 수영을 했다. 새로운 수영강사는 예전 강사보다 훨씬 무뚝뚝 했다. 물속으로 들어오는 법이 거의 없이 밖에서만 가르쳤다. 본래 고급반은 그러는 거라고 했지만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었다. 그래도 나는 고급반의 선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힘차게 물살을 갈랐다. 여느 때처럼 나는 탈의실에서 선풍기로 머리를 말리며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각 방송사마다 경쟁적으로 아침 시간대를 겨냥해 내보내고 있는 쇼 형식의 뉴스였다. 겨울에 다녀올 만한 온천 관광지도 소개하고 오리털 파카가 다시 유행한다는 소식도 전해주었다. 정치 뉴스도 있었다. 출신 정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있던 국회의원 5명이 다른 정당에 일제히 입당했다는 소식이었다. 5명의 국회의원들은 밝은 얼굴로 후진적 한국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결단하였으며 앞으로 백의종군의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폭우를 밝히고 있었다.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뎁산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경북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12중 추돌 사고도 생생한 현장 화면과 함께 보도되었다. 나라에는 정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살인사건 뉴스가 이어졌다. 야산으로 올라가는 경찰관들의 모습이 배경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서울 무수영장 강사 김모 씨가 변심한 여대생 애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겪은 그녀를 자신의 자동차로 납치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으로 끌고가 공기총으로 머리를 쏘아 살해했다는 뉴스였다. 운동선수들이 흔히 입는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패딩코트를 입은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경찰서 조사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탈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눈길이 일순 TV쪽으로 쏠렸다. 수건을 정리하고 있던 직원들이 동작을 멈추었고 카운터에 있는 여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뉴스는 금세 끝났다. 한 직원이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었다. 나는 카운터로 가 직원에게 물어보았다. 저 사람 맞죠? 글쎄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달 중급반 강사 요즘 왜 안 나와요? 누구요? 저 새로 와서 잘 몰라요. 여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쓰여져 있는 내실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덜 마른 머리를 매만지며 수영장 밖으로 나왔다. 경찰서에 가서 말하고 싶었다. 어여쁜 중학교 동창생은 그의 변심한 애인이 결코 아니었다고 그냥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어떻게 살인 피의자의 말만 믿고 그렇게 조서를 꾸밀 수 있냐고 항의하고 싶었지만 일단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였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중학교 졸업 앨범을 꺼내보았다. 단발머리의 귀여운 인숙이 동그라미 안에서 밝게 웃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아무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여성 살해율이 높은 나라라 해도 스토커 수영강사에게 총을 맞아 죽을 운명이었다니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다. 나는 졸업 앨범 뒤에 주소록에 기록된 그녀의 집전화 번호를 찾아보았다. 이사 가지 않았다고 했으니 이 번호가 맞을 것이었다. 시계를 보았다. 아침 여덟 시였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만 했다. 최소한 그런 놈과 사귀지는 않았다는 것만큼은 나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착 가라앉은 목소리의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인숙이네 집이죠? 그런데요? 경계심이 느껴졌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들려왔다. 좀 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인숙인데요. 누구세요? 어? 누구시라고요? 정인숙이라고요. 인숙이구나. 누구신데요? 나 박영수 박영수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어 그게 어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인숙이 말했다. 어린애도 아니고 뭐야? 미안해. 혹시 아침에 뉴스 봤니? 아니? 살인범으로 체포된 수영 강사 얘기를 해주려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확실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요즘 수영장 안 나와? 요즘 바빠. 그리고 별로 할 말 없으면 전화 끊자. 나 준비하고 도서관 가야 돼. 그래 안녕 살아있다니 기뻐. 이런 말은 공포 영화에나 어울리는 대사일 것이다. 언제부턴가 나의 상상력은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발달해 온 것 같다. 그렇지만 그녀가 살아있다는 게 정말 기뻤다. 다시 그 토르소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태연하게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 토르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살아있으니 됐잖아. 설마 죽기를 바랐던 거야? 아니 바란 건 없어요. 그냥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요. 토르소는 또 말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렇게 뛰쳐나가기 전까진 나도 멀쩡한 인간이었다고. 너 따위의 머릿속에 토르소로 남기는 싫었다고. 미안해요 아줌마. 나는 머리를 흔들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다. 수영을 해서 배가 고팠다. 꾸역꾸역 두 그릇의 탄수화물을 뱃속에 우겨넣고 조간식문을 펼쳐들었다. 거기에도 수영강사의 공기총 살인사건이 나와있었다. 읽고 또 읽어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어설픈 불가지론자가 되어 나는 토익책을 펼쳐들었다.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취업을 하면 뭔가 나아지겠지. 나는 애써 낙간적으로 생각하며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하며 앞으로 전진했다. 어휘와 문장의 숲에서 벌이는 이 전투가 과연 언제 끝날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다. 아멘